죽죽죽 그렇지 다리 거기 맹독 무한해가 없나요? 배 배 마드루시크 체력 걸레작 됐어 탐플비타 압도 탐플비타 압도 보스슬램 좋고 탐플 주는건 너무 양심 없는거 아닌가 언젠 점탑에 양심이 있었겠느냐만은 호호호호 과연 이 사일런트가 추가 무사히 2막을 갈수 있을aint 오~~~ robust 실수 어? 아 왜 터져? 잠깐만 아이씨 뭐지? 왜 이렇게 약하지? 아니 쪼개지는 애한테 불편을 걸면 어떡해 불큐어넨 아아 쿠션 먹어도 안되잖아 이거 너무 좋아요 저를 봐 쟤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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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 아 안되나 되나 슬레이더 슬라임 능지처참 독바르기 노플갱어 해시계 없었으면 집 없을건데 해시계가 있으니까 조금 넘겨보죠 닭걱단투반사 유형 정밀 잘나왔다 잘나왔는데 잘나왔는데 죽을거같애 이정밀 아 나 염주있네 정밀밀님 정밀밀님 균전발놀림 튕겨내기 균전도 좋고 발놀림도 좋은데 지금 되게 파워가 너무 많아 조개화석 조개화석 고개없냐 곰 먼저 죽이기 뽀뽀트 안 돼 꼼 반드시 대가를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버퍼색 맨날 1댓만 막어 미치겠네 아이씨 이게 염주냐 이게 염주냐 연발놈 꼽다 꼬아 너무 꼽다 뚱땡이 컷 염주 삭제 좀 미친 카드 미친 카드 염주 삭제 염주 삭제 뚱땡이 두마리 나오는 것도 장난해 저 놈의 뚱땡이 좀 그만 데리고 와라 개노답게 꼴받아서 못하겠네 닷 꼬챙이 플라잉 리킥 가방 이미 부패뜬 시점에서 망했어 답이 없어 그냥 뒤져 사자 고개 누가 알았겠는가 고개가 마지막 희망이었음을 이종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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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정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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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밀 서순 굳 이종밀 30M 이종밀 고개를 안 쓸 수는 없잖아. 고개가 뭘 해주진 못할 것 같은 듯 파워 카드 다 쓰고 고개 쓰면서 고개가 다리 꺾기 많이 봐줄 거니까 도우면 되겠죠. 표창 덕분에 딜은 엄청 나오는데 해시계로 도우면 되겠죠. 해시계로 도우면 되겠죠. 표창도 있어. 아드 빠따족. 대단원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. 소목검 룬피라미드 룬피가 맞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래도 애매한데 일단 영체와 강화하고 불 많이 봐야되네. 불 많이 봐야되는데 불리트가 저기 있네. 그래도 여기 불 있네. 상점에서 제거도 될 거고 상점에서 제거도 될 것 같아 뭔가 이상하다 괜찮지 와 괜찮은 전략 정말 괜찮네요 어썸한 전략 이걸 어느 세월에 돌리고 있냐 너무 급하게 잡았나? 근데 저거 각 한 번 잘 붙잡히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주판 주판이 제일 현실적인가? 근데 지금 상세상 들어오면 댁이 돌진 않는데 근데 여기에 방어 플랜 추가하는 것보다는 주판 잡아놓는 게 훨씬 훨씬 쉬운 방법일 것 같아 해시계에 죽음 안이하심 아니 무검 쓰지 말 걸 그랬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 근데 왜 깨시만 나와 짱나게. 불쾌로라도 어떻게든 약화 걸고 다리 꺾는게. 지금으로서는 최선입니다. 어 잘하고 눌렀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무안은 아닌데 밸류는 충분히 높아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플레츠에 한 대씩 치고 싶네. 덱 돌리름은 안 쓰는 게 맞는데. 타격감이 좋아서 그면. 불 봐서 강화할 거 형상 밖에 없잖아. 고개는 길 없고. 그래도 불 보는 게 맞겠다. 물음표보다. 추락 이벤트 말이없네. 추락 이벤트 말이없네. 얘네 왜 맨날. 덱 줄이고 쉬면 튀어나가지구. 저런.. 저러냥. 쟤.. 플레츠. 어서플. 얼..알.. 만사 두장. 이제 예비 나와야 된다. 발 돌리면 필요 없죠. 주판으로 방어하니까. 인공물 깔 거 생각하면 불쾌가 나을 것 같기도 하고. 무한의 겁난을 지고 쌓였나? 메리 거리 gauge. 1번 선택지 밖에 없긴 해. 예. 나 게이션 좋은 거야. 영시화 쓰고... 막을 일이 많을 것 같아서요. 형상이 워낙에 진실해서 못 쓸 상황이면 억지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영차. 오 망고. 야 이거 낫게이드 쓰면 억울했겠는데. 창방에서 망고 나왔을 거 아니야. 에너지 들고 하자. 굳이 강화할 게 없는데. 아이 또 달팽이 나오면 애매해지겠다. 영차. 영차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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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 맡고 왔네. 아 뭐야 이게. 진짜. 아 달성 졸라 싫어. 전액투성이 증신날 같아 진짜. 안 돼. 안 돼. 포션에서 순수 나오든가. 상점에서 나오든가. 제발요. 순수 포션.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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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 데뷔 저거 소멸 안 이시 에이만 슈파라 힘든 슈파라 힘든 슈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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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뷔가 그래도 약간 예비같은 역발 해주긴 한다잉 근데 이거 두 턴을 봐야 되는데 방호도 쌓기가 애매하겠네 아 단독이 아 단독이 아 단독이 꼴받아서 그러면 꼴받아서 그러면 영채화도 남아있고 충분히 꼴받아서 그냥 잘라붙고 약하게 한 꼴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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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도라 이정밀 수판 402방울 돈 좀 있었으면은 봉대 사가지고 첨탑을 뒤집어 놨을텐데 이 와중에 이 반사신경을 3코스트로 아니 3장 드로우로 만들어주는 베타 패치를 하겠다구나 이 반사신경을 3코스트로